여기 수사, 체포 다 불법이야 좋은 말로 자수시키는 건데 그게 무슨 수사야 너 뭐야? 까불인데요? 까불고 있어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뒤지는 거야, 알았어? 강혜선 수법과 동일해요 한국인 살인사건으로 인터플도 쫓고 있더라고요 완전 역대급이에요 니가 강혜선이냐? 딱 한 번만 더 만나자 내가 한국 갑니다 형님 여기 찾은 것 같은데요? 오랜만이야 사안을 정신 차려, 눈치채는 끝난다 너는 왜 가져갔어? 내 옛날에 장이수가 아이야 자, 다들 스탠바이 너 오늘 강혜선 꼭 잡는다 너 배야 좀 맞아야 돼 살려서 보낸다고는 안 했잖아 또 못 살게 구내 개XX네 진짜 아이씨 불렀냐? 아닙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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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